이로써 스트리트 맨파이터 마지막 탈락으로는 바로 원밀리언이 되었습니다. 와 원밀리언이 맞을 줄이야. 원밀리언이 파이널에 못 갈 줄 알았는데. 원밀리언이 파이널에 못 갈 줄이야. 전혀 생각나요.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. 원밀리언이 잘 못해. 즐긴 인연 같은 느낌이었는데. 이렇게 됐네. 저는 외국에서 왔고. 아 전. 이렇게. 좋은 팀원들이 만나서. 같이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. 되게 저는. 뿌듯하고 너무 연관스럽고. 너무 지금. 행복합니다. 네. 앞으로도. 저희. 원밀리언.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. 저의. 일본에 계신 가족들을. 너무너무. 사랑하려고. 빨리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. 여러분 모두 정말. 고생하셨습니다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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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마음이 아주 좋다. 댄서로서. 댄서로서 정말 많이. 배우고. 좋은 경험을 얻어가는. 이 스트레이닝 맨 파이터를. 진짜 저는. 못 잊을 것 같고요. 저의. 저의. 미션을 위해서. 애써주신. 우리 작가님. PD님. 너무. 감사드리고. 그리고.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. 매 미션마다. 저희가 진짜. 매 미션마다. 정말. 우리가. 노력한 만큼. 에. 결과를 얻지 못해서. 굉장히 좀. 아쉬웠는데. 만년 3위다. 3밀리언. 뭐. 얘기도 있었어요. 근데. 늘. 진짜. 제 마음속에는. 1등이었어요. 저희 1밀리언이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밀리언 하면. 사실. 수맨파. 하는 동안. 모든 미션에서. 너무 잘해줬고. 정말. 최고의 모습만을. 보여주셨었는데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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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좀. 떠나보내는 게. 너무 많이 아쉽고요. 앞으로 더 응원하겠고. 너무. 지금까지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원 밀리언이. 남긴. 작품이란. 표현을 할게요. 어. 여러분들은. 떠나시지만. 여러분들의. 작품은. 계속. 남을 것이고. 최고의. 그룹이다. 라는 걸.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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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여러분. 요소리의 respect.